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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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 저희 러브다잇의 수록곡이 우현이라는 곡입니다. 우현, 우현, 러브다잇! 우현, 러브다잇! 수록곡이지만 여러분, 제가 수록곡을 올려주시고 싶습니다. 우현, 러브다잇! 웨이베이 뮤직비디오 빨리 끝나 맞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러브다임만 남겨드렸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서 사진이 안오고 계시네요 우리 같이 사진 찍을까요? 네 우리 뒤에도 바로 사진 찍어주세요 정말 잘 보여요 더 피우나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쁘게 웃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이번엔 강림도 써주시고요. 우리 아까 잘 했었죠, 여러분?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오늘 너무 잘 봐. 좋아하시니까 뿌듯하네요. 자, 요렇게 배경으로 해서 한 장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게 앉아주셨어요. 예쁘게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 반짝반짝. 아이돌을 향해서 별 반짝반짝. 지금 옆쪽에 있는 팬츠에서도 막 불 켜주시고 그러네요, 라이트를. 진짜 예쁘다. 여기는 신분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가지고 너무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